7년간 임무를 마친 소방구조견 대담위에 은퇴식이 열렸습니다. 각종 재난현장에서 맹활약했던 대담위는 이제 새 가족을 찾아 떠났는데요.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늠름한 모습의 대담위. 올해로 구조경력 7년째 베테랑 구조견입니다.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노인을 구하는 등 그간 5명을 구조했고 총 228번의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. 사람의 감정까지 읽는 영리한 구조견입니다. 구조견은 가서 막 짓습니다. 그런데 대담위는 약간 그런 교감이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할머니 보고서 일단 안정한 다음에 제가 근처에 오도록 저한테 신호를 줍니다. 좀 배려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대담위는 올해로 10살,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입니다.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에는 힘이 들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. 은퇴 후 새로운 보호자를 맞아 남은 견생을 보냅니다. 새 보호자는 은퇴한 군견을 입양해 5년간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. 몇 달 전에 떠나보낸 제 은퇴 군견한테 약속을 했어요. 너를 계속 기리면서 너와 같은 아이들을 계속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임무를 성실히 마친 대담위, 이제 남은 시간을 보호자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.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. 김태흠